음악 제가 벌어서부터 꿈꿔왔던 무대고요. 대학 기간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갔을 때보다 좀 더 설레는 것 같고 20대 초반의 나이는 아니지만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좀 더 일찍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가족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스페인이라는 무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나 동경해왔던 무대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돈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또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